안녕하세요. 2024년 키움 슈퍼이크 음식료 유통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료 유통업종 하반기 전망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자료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가공식품 업체들이 흔히 말하는 K-푸드, 한국의 어떤 오리진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최근에 수출을 하면서 저희 업종이 최근에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또 사명식품 같은 업체들은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왜 좀 주가가 오르고 있고 또 하반기에 어떤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소비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유통업을 소매업을 볼 때 가장 먼저 좀 주되게 확인하는 지표가 소비자 심리지수인데요. 아무래도 가게가 앞으로 내가 벌어들일 수입이나 어떤 지출에 대한 전망을 서베이를 해서 종합적으로 녹여낸 지표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의 어떤 경기의 흐름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보시다시피 22년 하반기 때 금리 급등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많이 빠졌던 이후에 반등을 다시 하면서 어느 정도 기준선인 100 주변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계속 지연이 되고 후퇴하면서 사실 소비자들이 최근에 지갑을 여는 것을 좀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더 이상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근에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수 경기에 낙수 효과로 내려올 정도로 강한 증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뭐 16, 17년이나 20년, 21년에 봤던 수출 증가세만큼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 경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중저가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메스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가성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중국 직구 거래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을 했는데 전년 동분기 대비 50% 정도는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요. 게다가 저희 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장에서는 또 큰 경쟁사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 업체들인데 쿠팡이 최근에 분기 거래액이 거의 13조 원에 육박하고 매출 성장률이 20에서 30% 정도 나오면서 시장 지배적인 위치가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점 같은 메스 오프라인 유통 채널 백화점은 사실 좀 고가를 파니까 영향이 좀 덜한데 중저가 채널 쪽에는 좀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통 업종에 대해서 경기의 방향성이 소비 경기 반등 시점이 좀 지연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위협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음식료 대비는 저희는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보고 있는 거는 GS 리테일의 슈퍼 사업 부문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가 좀 위축이 되면서 대형마트 가서 장을 보기보다는 집 근처에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소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소비 패턴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트에 가시게 되면은 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 30만 원 정도 쓰는 게 굉장히 최근에 유습지 않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소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가는 게 좀 부담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뭐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먹을 그런 음식들을 식재들을 좀 구매해서 간단히 집에서 조리해서 이제 먹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좀 증가하면서 최근에 슈퍼 쪽이 대형마트보다 좀 지표가 좋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 슈퍼 브랜드인 GS 더 프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점포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채널 중에 이렇게 점포 순중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지난 1분기에만 해도 29개 점포가 순중이 됐을 정도로 가파른데 이게 경쟁사와 다르게 굉장히 차별적인 성장입니다. 뭐 롯데라든지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 다음에 홈플러스 등은 지금 점포가 사실 거의 못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은 대부분 대형마트 중심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어려운 업황 때문에 사실 투자 여력이 많지 않고 직영점 중심의 점포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좀 아무래도 많이 좀 필요하고 점포를 늘릴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GS는 편의점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가맹점 중심으로 좀 출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쌓이면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맹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매출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잡히거든요. 하나는 가맹점 본사, 그러니까 GS 슈퍼죠. GS 슈퍼라는 본사가 가맹점 주,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주한테 상품을 납품할 때 발생하는 상품 매출, 그리고 가맹점 주가 얻은 그 이익을 체어하는, 로얄티를 받으면서 생기는 수수료 매출, 저희는 그걸 용역 매출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가맹점 점포 순중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매출 성장률이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용역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상품을 납품할 때 발생하는 매출은 원가가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아주 크진 않은데 이 용역 매출은 원가가 없는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성을 더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한 1년, 2년 정도 점포 순중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용역 매출의 규모 자체가 거의 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커졌고 이게 지금 거의 4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GS 리테일의 어떤 실적 개선 강도가 저희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유통업종 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음식료 특히 수출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사실 음식료에서 지금 중요한 테마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원가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수출에서 특히 라면 수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수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 법인의 매출액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달러 기준이니까 사실 올해 1분기는 거의 750억 원 정도 수준까지 수출이 증가했고 작년하고 성장률을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판매량이 많이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저희가 미국 라면의 빅3 업체 하면 보통 일본의 두 개 업체 도요랑 니싱이라는 두 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농심 이렇게 저희가 세 개 업체를 빅3로 보는데 지금 경쟁사들은 보시다시피 매출 성장률이 삼양식품 만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3년 1분기 말로 봤을 때 누적 4개 분기니까 사실 일본 업체들이 3월 회기 결산이라서 저희가 좀 컨텐츠를 그렇게 구성했는데 그때 기준이면 사실상 22년 2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냐를 보는 건데 그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 인상을 많이 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높았던 거고 그 이듬에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판매량 성장률을 별도로 공시하는 니싱 데이터를 보면 거의 성장이 없었을 정도로 볼륨 성장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삼양식품은 작년에 샘스클럽이나 코스트코 이런 데에 입점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주요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도 케이푸드 업체들이 미국 주요 유통 채널에서 입점율을 높여갈 때 보면 초기에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같은 클럽 스토어에서 굉장히 좋은 매출 성과를 보여줬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월마트 슈퍼센터라든지 크로거 이런 쪽에도 노크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 입점율이 낮은 아시안마트 채널에도 입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불닭볶음면은 2012년 정도에 나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교민시장 기반이 아직 넓지 않아서 아시안마트 입점율이 낮았었는데요. 최근에 성과를 좀 보이면서 채널 입점율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판가 측면에서도 사실은 저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 보는 게 단순한 가격 인상 효과가 아니라 아무래도 유통 채널 초기 입점할 때는 할인 같은 걸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입점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 스토어에서 보통 시작을 하는데 클럽 스토어는 영업 면적이 굉장히 넓고 저희가 낮개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벌크로, 묶음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거든요. 앞으로 들어갈 유통 채널은 하이퍼마켓이나 슈퍼마켓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에서 가까운 접근성이 높은 채널로 들어갈 거고 좀 더 낮개로 구매하는 채널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급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주요 아시아 푸드 업체들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삼양식품이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룸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분기 매출을 연안산에서 봤을 때 2억불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이미 메인스트림에서 높은 침투를 보이고 있는 제일자당의 만두 제품이라든지 농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두 같은 경우는 지금 입점율이 한 80% 미국 메인스팀에서 올라와 있고 농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빅3 디테일러,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다 입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삼양식품은 아직 샘스클럽 정도만 입점율이 80%대로 높고 코스트코도 아직 50%대에 불과하고 월마트 슈퍼센터나 크로거 쪽은 아직 입점이 활발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입점율이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할인율이 완화되면 매출 규모가 충분히 제일자당의 만두나 농심이 못지 않은 그런 사이즈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액이 훨씬 2배, 3배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삼양식품에게 또 중요한 시장이 유럽입니다. 사실 아시아식품 업체들한테 유럽은 불모지나 다름없어요. 보시다시피 유럽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의 아사이나 산토리 같은 회사들은 M&A를 해서 현지 브랜드를 인수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높은 거고요. 그 나머지 회사들은 10%가 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는 간장업체인 기꼬만도 한 8%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유럽 시장에서 아시아식품 업체들의 존재감은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인기를 바탕으로 저는 유럽의 주요 채널에 최근에 입점하고 있는 것이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유럽이 워낙 비슷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미국 어떤 특정 메인스트림 채널에서 잘 팔린다고 하면 당연히 유럽의 유통 채널들이 입점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서유럽의 주요 국가의 유통 채널에 속속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작년 유럽 수출이 1200억 올해 일북리 수출이 400억을 넘었을 정도로 수출 규모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유럽 시장에서의 확장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거냐. 사실 우리 음식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수인데 동유럽에 있는 러시아 연방국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요. 유럽의 인구수는 미국보다 한 50% 이상이 많고 1인당 라면 소비량도 이제 연간으로 미국은 한 15개 정도 소비하는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5개 정도 수준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유럽 시장의 확장성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보신 것처럼 아시아 식품업체들은 아메리카 주로 이제 미국일 겁니다. 여기는 아틴 쪽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의 매출 비중과 유럽의 매출 비중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아직 절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지만 사실 미국과 유럽의 본사가 있는 글로벌 식품업체들은 북미 주로 미국이겠죠. 미국과 유럽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물론 어떤 회사들은 좀 미국이 더 많고 어떤 회사들은 유럽이 좀 많은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인지도라든지 채널 치임 투율이 유럽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발달할 수 있다면 유럽의 매출 규모가 거의 미국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매출 규모 한 5, 6천억 하면 유럽에서도 그 정도 사이즈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불닭볶음면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내년에 저희가 볼륨 캐파가 한 40% 정도 증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의 어떤 수요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수출과 함께 좀 봐야 될 게 공물 가격의 흐름입니다. 저희 음식료 업체들은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들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원재료비의 동향이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공물 가격이 대체적으로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22년도 1분기 때 러시아 우크라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공급 충격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른 우려로 가수요와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공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정상화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사실 식품업체들이 22, 23년도에 가격 인상을 많이 했는데 24년도 들어서는 원가가 안정화되면서 가격 인상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회사들은 아무래도 공물 매입 규모가 커서 비용 절감 레벨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제일재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재당은 연간 공물 매입 규모가 3조 3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식품업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작년 3분기부터 매입 단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만 빠져도 비용이 한 3천억 정도 절감되는데 지금 매입 단가가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물 매입한 것들이 보통은 원가에 투입이 되는 게 매입하고 한 6에서 9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투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1분기부터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아마 4분기, 1분기의 원가들이 2분기, 3분기에 투입이 되니까 점점 더 매출 총이익률이 좋은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재당이 올해 회사 측에서 제시한 연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가 한 5에서 6% 정도 수준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만약에 2% 내외에서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사실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저는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공물 투입 단가가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는 제1재당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드리면 유통업종은 좀 소비 경기 어떤 반등 지연이나 메스 오프라인 채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업종 전체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지만 슈퍼 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GS 리테일이 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 보고 있고요. 음식료는 이제 수출 성장과 원가 안정이 메인 포인트인데 수출에서는 이제 불닭볶음면이 가장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삼양식품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곡물 원가 안정 쪽에서는 제1재당이 아무래도 매입 규모가 제일 크고 또 국내 해외에서 가공식품 매출 성장 때도 상대적으로 견제한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종목 삼양식품하고 제1재당 중심으로 음식료 업종을 좀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